어려워, 어려워. 근데 은우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좀... 그러니까... 저도 똑같은 것 같아, 이런 스타일. 약간 말 못 하고... 왜? 은우는 진짜 말하면 그냥 거의... 그러면 은우 씨가 혼자 좋아했던 상대도 있어. 가슴 아리 낙나라니까. 가슴 아리 낙나라니까. 그게 더 궁금해, 그게 더 궁금해. 왜, 왜, 왜? 그게 더 궁금해, 그게 더 궁금해. 진짜? 왜, 왜, 왜? 넌 얘기 안 했어? 그래서... 못했죠. 이유는 뭐해, 이유는? 이유는 뭐해, 이유는? 이야, 그 여자는 지금 안 되냐? 땅을 치는 거야. 야, 왜? 야, 왜? 아니, 근데 은우야.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이 방송 보고 어? 난 것 같아.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역으로 너한테 DM을 보내. 어, 은우야 잘 지내, 나. 뭐 얘기만 하고 막 미수도 막 그냥. 우리 누구야,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? 아... 아... 뭔가, 뭔가 약간 되게 설레고 긴장될 것 같긴 한데. 긴장될 것 같긴 한데. 진짜? 그래도... 그래도 그냥 그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. 아... 어쨌든 근데... 어쨌든 근데 약간... 설렘은... 제가... 약간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는 게... 그... 제가 아예 노래 뭐 춤 이쪽을 다 몰랐는데. 그분이 에프티 아일랜드의 너무 팬이었어요. 필통에 막 다 붙이고 다니고 브로마이드가 막 항상 있고. 그래서 뭔데 저 팀을 좋아하는 거야 하고 제가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. 아아아... 어우... 5째가 된대. 5째. 그래서 그때 그때 애프티 아일랜드의 뮤직비디오 엄청 찾아보고 애프티 아일랜드. 아, 너 이런 멋진 친구가 될 거야. 어머, 웬일이야. 오... 오, 옹기 한번 만나게 해줘? 네?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요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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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이홍이랑 자만차 없다고. 이홍이랑 자만차 없다고. 이홍이랑 자만차 없다고. 아니, 아니. 이홍이랑 자만차 없다고? 뭐하네. 남단 여자는. 아, 자만차. 아, 자만차.